자경 할인하는 날 이제 골드 질러가지고 딱 뽑으면 되는거죠 아 워게이밍이 아니 월드 오브 탱크 가요 여러분들 전세계에서 작년 기준인가 순이익 매출 말고 제가 알기로 아 그게 순이익인지 매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6등이예요 6등 전세계 6등 게임중에 회사중에가 아니라 게임중에 회사로 안써있더라구 게임명으로 써있더라구 아니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배그얼마야 3만얼마잖아 게임이 3만얼마잖아 근데 이것이 로우로 얼마에요 5만원 아니야 미친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근데 그것도 좋다고 사 아이 핀미닌이구나 아이 저 7호 돌았나 저 위에서 그러니까 월탱이 아무리 유저가 전세계적으로 보면 많은게 아니라도 돈 벌리는게 상상 이상인거에요 이게 아이고 저거 보세요 바로 그냥 사고싶다잖아 잘하고싶다가 아니라니까 사고싶다야 사고싶다 다른게임같은경우 시청자들이 보는시점이 아 나도 잘하고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월탱 시청자들은 아 사고싶다 이거야 이거 프라모델이야 그냥 온라인 프라모델 아 이거 1-4-0을 어떻게 조절해야되지 이거 아니 안보여 이건 또 왜 병신이네 진짜 이 게임 참고로 지금 스탈린 이거 시야 500미터거든요 시야 세팅해놔가지고 안보여 위장의 효율이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은 시야보다 시야 좋을 필요가 없어 위장이 조금만 좋으면 돼 장전 좀 하자 장전 좀 하자 장전 좀 하자 뭐좀 해봐 내가 할게 그럼 나와봐 그 자리에 딱 나와봐 아니 얘 왜이렇게 찔끔찔끔하지 이거 뭐 잘하고있긴한데 개찔끔찔끔하네 잘하고있긴해요 못하고있는건 아닌데 좀 답답하긴하네 느려가지고 못하고있는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지고 쏘우 빠져 빠져 쏘우 빠져 안쏘 잘하고있는거야 근데 막 찔끔찔끔 이러니까 좀 답답하긴한데 잘하고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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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췄다 이게 아니 아 진짜 스탈린 씨바 이거 관통병신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이게 안 뚫리면 어떻게해 아 이거 X됐다 이거 라인 잠깐만 뒤에가서 똥치워야되 프로젝토가 오해를 잡나? 한발만 미쓰내도 못잡을텐데 기적같은 일이 기적같은 일이 기적같은 일이 비췄다 지나갑니다 와...이게? 에라이 쏘뽕씨가 진짜 얘는 쏘뽕을 받지 못했어요 소련의 실패작이야 실패작 야 탄 늦게 나가는거 봤어요? 핑 밀려가지고 지금 그 와중에 쏜거 튕김 진짜 쫑 탕크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관통력이 진짜 성장탄 310은 이해가 안되네 이거는 한번에 두발 쏠수도 있어요 아니 그 705도 골탄 관통 몇이에요? 310 몇 아니야? 320 되잖아요 거의 그래 60TP도 317이고 310은 뭐야 705 좋아요 100% 야 이렇게 된 이상 쌍열포 자주포도 만들자 자주 없으면 내려가도 돼 컬다운하러 가야지 100% 간지? 여러분, 탱크가 잘생기긴 했어요 레더얼럿의 그 아포칼립스 탱크? 약간 그 느낌 비슷하게 나는데 저거 뭐야 스팟 안뜨겠지? 여기? 뜬다? 자산공류 괜히 깍치다가 개뚜드려 맞았고 저 모니터 샘숭게이밍 쓰고 QHD 그래픽은 1080TR에요 아직까진 현역이라고 나중에 엔비디아 3000달이 나오면 그때 바꾸려구요 돈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맞어? 저 모니터 27인치 2000대는 건너뛰어야지 나와봐 형 왔어 멀리서 왔다 지금 저것도 뭐야 장면을 유대스 걸레데스 하ㅏㅏ하ㅏ하ㅏ하ㅏ하ㅏ하ㅏ하ㅏ하ㅏ하 FPS 게임을 주로 하니까, BB 유포 솔직히 총 게임 FPS 하는 사람들은 24인치가 딱이야 와우 본진 또 왜 이래 이거 맞겠지 저거는 본진은 막을 것 같아요 27은 일반적인 게임 RPG 게임 아니면은 롤 여러 장르 있잖아요 FPS 아닌 게임을 할 때는 27 괜찮아요 근데 FPS를 한다 본인이? 그럼 27은 좀 오바입니다 사실 특히 FHD 에서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 모니터 해상도가 QH다 4K다 그러면 27인치 좋아 OK야 OK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QHD 잖아요 그래서 27인치를 쓰고 있는거에요 이 포그 아마 뒤로 빠질데가 없을거에요 저 자리에 이게 육감이 뜬다고? 방금? 1305가 보고 있네 프로젝터나 프로젝터나 가셨구요 와우 이게 뚫려? 일반탄인데 거기다가? 이게 뚫리는게 개 신기하네 진짜 이거 너의 헌신 보상이 따르리라 아 너의 헌신 보상이 따르리라 7개월 9도 감사합니다 스탈린이 기동 에임이 그래도 꾸준히 일정하구나 살짝 하탄나네요 기동 에임이 그래서 살짝 위에다 쏘니까 계속 들어가네 이러면 또 괜찮아 에임이 어찌됐든 간에 안정적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포타배전도 느리고 포타배전도 느끼고 음 그래도 뭐 자조포가 없으니까 공방에서 살만하네요 스탈린 뭐야 이거 식량 이게 2급이야? 아 경험치가 낮구나 좀 아 경험치 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중형들이 많이 먹었네 메시아가 아니었나봐 스타일린 더블이었구요 빅맥도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어차피 이제 PT도 얼마 안남았어 2월 2월 말까지 다니면은 이제 안다녀요 헬스 이제 동네 헬스 가가지고 이제 혼자 운동해야지 운동을 배웠으니까 PT로 그죠? 꾸준히 PT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운동을 하는 법을 배웠으면은 독립해야지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지 PT하면 자세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부상이 있거든요 저 PT 한 3개월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몇개월이야 4개월? 3,4개월 했네요 근데 배울건 다 배운거 같아 대부분은 주로 하는 운동은 배운거 같아요 야 왼쪽에 저거 뭐야 상대방 오해 지금 고민하는거야 응 자주꼬 어이씨 저거야 이거 그래도 시야 세팅하니까 이게 보이네 신기한게 938 센거 맞아 부렸쪼 응 안맞아 보고피하기 어? 어? 이걸? 야 저거 277 진짜 300% 증진 300% 증진 어 아니 저게 왜 사람이 쏜게 아니냐면은 내가 분명히 다리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실루엣이 안보였을거에요 저게 그런데 쏘잖아 지금 그거를 어 뽀록 아니야 이건 뽀록 뽀록일 수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월탱은 뽀록일 수 없는게 실루엣이 안뜬다니까 실루엣이 뭐가 뽀뽀 터져 뭐야 뭐야 잠깐만 050 하하하하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이 눈치 수니콤 생체육강 생체육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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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상대방 장전 시간을 알면요 방금처럼 방금처럼 상대방 쏘는 타이밍에 툭 빼가지고 저렇게 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속으로 장전 세고 있는 거 맞아요 세고 있으면 돼 안 어려워 미친 대가리만 내밀고 저 뭐하고 있는거니 이거 10티어예요 아까 옆에 있던 상호공은 어디였어 스타일링이 더블 야 윗감 떴나 왜 쳐다보고있지 이거 아이씨 미친 떡 무빙 저기서 무빙을 친다고 저렇게 미친놈인데 이거 때라 이 새끼야 아 야 돌 맞았어 담벼락 아니 미친 맞냅 돌 우울 떼우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건너는데가 이쪽 이쪽 응 똥파이브 이팔은 쌍혈 좀 많이 써봤네 보일텐데 이거 아니구나 캡 풀어 아니다 18초면 잡겠다 캡 안풀어도 안되나? 안되네 중형들이 안들어가네 뭐하냐 중형들 안먹고 이거 1-4-0은 피도 많은데 왜 쫄아가지고 저기서 그러고있지? 그냥 한대 맞고 두들펴면 되는데 2급 전차 조격수 능력자 6300딜에 2킬이네요 스팟딜 4200 딜 합치면 10,000딜이 넘죠 어 이거는 2급 나올 만한게 보세요 내가 딜을 많이 하긴 했고 스팟딜도 많긴 한데 이제 딜량의 대부분이 내 스팟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스팟은 많이 했는데 내가 딜 넣은건 또 내 스팟이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킬도 그렇게 높은건 아니고 경험치가 조금 낮게 나왔네요 상대방 277 좀 볼까? 개말도 안되는 샷발이었는데 진짜로 내가 맞은거 아니 내가 때린것도 볼까? 때린거 다 들어갔네 아까 277 와 떡무빙 쳐가지고 그거를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였냐면은 담벼락 있게 쓱 있고 이렇게 또 뭐 있잖아요 이렇게 담벼락 위로 거 그 상황에서 이걸 조준해서 쏭그라이니까 보이지도 않았을텐데 제대로 말이 안 나는 못해 나는 그 각도에서 이렇게 못사요 어 나는 못사 근데 날 보자마자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스타이 날라와버리니까 와 이건 슈니컴이다 나보다 잘한 슈니컴이다 전적을 딱 봤는데 슈퍼 떡볶이야 뭐 할말이 없는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야 언제 맞았잖아 이거 이거 언제 맞았더라? 뭐지 아 이거 아까 그 중앙쪽보다 맞았구나 응 맞아 맞아 떼우기한테 맞고 치프티한테 쌍혈 날렸죠 맞아요 이 판은 좀 쌍혈포로 재미를 많이 본거 같아요 그리고 맥댐이 뜨면은 최대 몇가지 뜨더라 이게 550이니까 곱하면은 1100이네 660부터 1100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죠 동시에 쏘면 eler에 대한 받아들이야 Pitt의 주중 예방의 주중 테라엘 수작업은 그래도 사람들의 유형